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흐름을 체크해보고요.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 AS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 오늘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하셔서 내일 시장 대비법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쇼미더스탁 방송시간 외에도 전문가들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의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목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지난주 미국 SBB 사태에 이어서 어젯밤 유럽 스위스 크레딧 은행까지 벌어지면서 금융 혼란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스위스 중앙은행의 개입으로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오늘 시장은 상승과 하락 압박을 모두 받으며 위축된 모습인 혼조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도 대형주는 대체로 쉬어갔습니다. 다만 반도체 관련 주 오랜만에 오름세를 보였고요. 중소형주에서 개별주의 상세가 이어졌습니다.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하루 만에 다시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2357선으로 꽤 크게 밀리며 출발했는데요. 오전 10시 11시권에 상승으로 전연됐다가 속보 밀리면서 어제 대비 0.08% 하락한 약과 합권인 2377.91포인트로 오늘 거래 끝을 냈습니다.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개인만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장 출발부터 개인과 외국인 기관 매수, 매도 포지션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개인은 오늘 700억 원 넘게 담아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쌍그레 매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도 기관 연계금 쪽에서는 9월의 일제 순매수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거의 부합으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오전 10시 11시경에 가장 크게 오르면서 상승권으로 전연됐습니다. 어제 대비해서 0.1% 상승한 781.98포인트로 780선 지키면서 거래 끝을 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코스피와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홀로 사자세를 보였고요. 외국인 기관 보시는 것처럼 매도 5일에 보였습니다. 기관은 무려 17거래일 때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은 코스피보다 더 많은 물량을 담아내며 4,600억 원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참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제부터 상승하락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장 포재는 부재한 가운데 금융 리스크가 번지면서 오늘도 환율 상당 압력을 받았습니다. 어제 대비해서 9원 30전 또다시 크게 오르면서 1,313원으로 거래 끝을 냈습니다. 이렇게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백승화 대표 그리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위축되면서 혼조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과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백승화 대표님의 오늘의 첫 번째 특징 중 어떤 걸 가져오셨을까요? 이 섹터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한 번 또 얘기를 드리게 되는 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 번 가져와 봤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장에 삼성전자가 지분 매입을 하면서 한 번 원래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었죠. 로보틱아로 23년도 1월 달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3만 6천 원, 3만 7천 원 구간부터 약 8만 원대 구간까지 두 배에 가까운 주가 상승을 보였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간 조정 이후에 오늘 자리에서 지분을 추가 매입할 거다. 10%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14%, 15%까지도 추가 확보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만들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상한가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역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로 개인 투자자들만의 물량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2조입니다. 2조인데 앞으로도 갈 자리가 더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고 코스닥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코스닥 150에 들어왔을 때 또 펀드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패시브 펀드 자금들 이런 자금들이 유입이 됐을 때 더 강한 매수세를 보일 수 있는데요. 아직 코스닥 150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3월달, 4월달 넘어가면서 지수에 대한 편입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시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매수를 따라잡는 것은 역시 좀 위험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오늘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었고 뉴스를 받았다.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지분 매입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이 종목들의 매수세가 단발적으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지난 1월 로봇주 상승을 이끌었던 대장주인데요. 오늘 개장 전에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추가 매수 인수 소식에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야기해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이어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인가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원래 화요일, 목요일로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요. 또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조금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고 이번 주만 나오는데 제가 이제는 또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오늘 그런 김에 더 알차고 좋은 정보 알려주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제 구길제지라는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개인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 구길제지를 좀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길제지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 종목입니다. 일단 차트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특징적으로 가지고 온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항상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첫 번째 종목과 두 번째 종목은 어떻게 보면 네, 상반되는 종목 상반되는, 그렇죠. 상반되는 종목들을 제가 가지고 오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올라가는 종목도 좋지만요. 이렇게 정지가 왜 되었나 이런 종목들에 어떠한 이유로 종목이 정지가 되었는지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 구길제지라고 이름만 들어봤을 땐 어? 제지? 그러면은 제지 회사인가? 제지 이쪽으로 사업을 하는 쪽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구길제지가 월봉으로 한번 보시면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동전주에서 8천 원까지도 올랐던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사실 이제 그래핀이라는 사업 부분을 열심히 키워보겠다라고 했던 기업이에요. 그래핀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첨단 소재를 일컫는 말인데 2차 전지나 아니면 태양열 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쪽으로 정말 첨단 산업 쪽으로 들어가는 소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그런데 참 기업 분석을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면 영업이익 자체가 7억에서 4억 그리고 마이너스 63억 그리고 마이너스 111억의 적자를 내고 있어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제약바이오를 좋아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기대감을 먹고 자라나는 기업이고 시장이라고 바라보시면 되는데 이제 구길제지도 약간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핀 한간에는 이제 꿈의 소재라고도 일컫어지는 그렇게도 불리는 그래핀을 이제 그래핀 부문 쪽을 키워보겠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에게 좀 더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구길제지가 사실은 이제 영업이익이 받쳐주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기업이 정지가 되고요.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SVB 파산 사태 그리고 유럽의 또 CS 이쪽이 파산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시장 자체가 매우 힘들고 변동성이 강한 장세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기업의 영업이 이쪽을 좀 보시고 투자를 임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첫 번째 특징조로 구길제지를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구길제지 거래 정지 상태 종목으로 이런 종목을 주의해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말해주셨습니다. 그래핀 첨단 소재, 꿈의 소재를 일컬어지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실적이 적자를 내고 있어서 이렇게 실적이 무너지면 주가도 내를 안 줄 수밖에 없다는 점 말해주셨습니다. 이야기해주신 골덴마우스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골덴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이어서 백승화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쪽이 자동차 부품주 쪽 많이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 시장을 어느 정도 많이 끌고 가는 모습들이 있다. 그리고 AI 이러면서 자율주행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2차 전지, 결국 2차 전지가 핵심 부품인 게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배터리를 만들고 나서 결국 그게 들어가는 것은 자동차다. 결국 자동차 차체라든가 기존의 부품들, 볼트, 너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타이어일 수도 있고 차체일 수도 있고 필터, 에어컨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모든 부품들에 결국 자동차가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구간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번 에코플라스틱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의 대주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어요. 오늘 가져온 서진 오토모티브인데요. 서진 오토모티브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를 해주는 모습이었고 상한가 터치 이후에 약간의 차익시간 물량이 나오면서 20%대 고가 마감을 했는데 거래량을 봤을 때 최근에 15%, 20% 오를 때 이 거래량과 오늘 생긴 거래량의 느낌이 다릅니다. 굉장히 많이 다르고 이 거래량은 이전에 이 매물대를 완전히 소화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굉장히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올라오기 시작하면 다시 고가를 갱신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에코플라스틱 언급을 드릴 때도 이 구간에서 한번 대량 거래량이 생기고 나서 이후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지금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지수가 최근에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종목들이 올라간다. 다시 서준 오토모티브 역시 지금 보면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더 강한 움직임을 많이 보이는데요. 재무제표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연결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조단위 매출액이 조단위로 나오는 기업이고 별도로 봤을 때도 기본적으로 영업이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천억대.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800억밖에 안 돼요. 매출액이 천억인데 시가총액이 800억?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흑자를 내는 기업이고 이 차체에 대한 부분 현대차 기아에 기본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나온 뉴스가 있었습니다. 또 글로벌 완성차 업체 이 기업을 현대차 기아라고 딱 명시를 하진 않았는데 아마 현대차나 기아 쪽일 가능성이 높겠죠. 기존에 납품 이력이 있었으니까 이쪽으로 납품을 하면서 전기차 부품 공급 논의의 강세를 보인다. 전기차 부품 2차전지 이쪽으로 엮이면서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서진 오토모티브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했고 20%대 강세 앞으로 더 강세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2차전지 테마를 이어서 자동차 부품 테마를 옮겨올 수 있다는 부분 계속해서 말해주고 계신데요. 서진 오토모티브 장중에 상한가 터치를 했고요. 20%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완성차 업체와 전기차 부품 공급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이런 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빠르면 4, 5월경에 발표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 체크해 보시고요. 살짝 실적도 우수한 점 확인해 봤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의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든 마우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상반되게 좋은 종목을 갖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앵커님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방송을 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종목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감이 오시나요? 너무 많은 종목... 에코프로는 아니죠? 에코프로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한번 슬쩍 볼까요? 슬쩍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케이지 케미칼이라는 종목을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 대신 이제 화요일 날 출연하셨던 이주현 대표님께서도 케이지 케미칼을 가지고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역시 보는 눈이 있다. 장난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오늘 두 번째로 케이지 케미칼을 가지고 온 것 자체가 오늘 시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여러분들 느끼시게 되게 상승장도 아닌 것 같고 이렇다 정말 월요일처럼 그렇게 막 쫙 빠지는 화요일처럼 막 쫙 빠지는 그런 시장도 아니고 되게 밋밋한 시장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첫 번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SVB 파산 사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CS 파산 사태가 부각이 되면서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 다음 주에 있을 이제 FOMC 이쪽에 상당히 정말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음 주에 있을 그 일정에 대해서 너무나도 지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시장이 시장이 이렇게 조금 어떠한 방향성을 못 잡고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또 백상화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 지금 같은 시장에서 가는 것은 실적이다. 그리고 제 케이지 케미칼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저희가 케이지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도 수익 실현을 했었는데 이 같은 그룹이죠. 케이지 그룹. 앵커님 혹시 재벌집 막내들 보셨나요? 네. 재벌집 막내들 보셨나요? 참 저는 재벌집 막내들 보면 진짜 케이지 그룹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이 뭐랄까 보면서 제가 주식 투자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욱더 그 제가 드라마를 사실 잘 안 보는데 재벌집 막내들은 너무나도 이게 몰입도가 강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재벌집 막내들을 보시는 분들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거를 S사에 본따서 좀 모티브로 했다 했는데 저는 케이지 그룹 같아요. 와 진짜 진짜 막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케이지 그룹 자체가 사실 실적 자체가 너무나도 우수한 기업이에요. 우수한 기업이고 사실 이 친구들이 이제 작년 4월 쌍용차 인수권으로 인해서 강하게 급등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케이지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쭉 조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두렵지가 않은 종목이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은 사실 와 더 주식이 싸지네. 이거는 저가 매수의 찬스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 영업이익이거든요. 기업의 실적입니다. 기업의 실적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초 체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보여드린 그 구길제지 같은 경우에는 기초 체력이 없기 때문에 무너졌고 지금의 케이지 케미카들은 이렇게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기업의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 지금 변동성이 강한 시장이에요. 그 시장 속에서 딱 하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업이. 이걸 보시고 좀 투자를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케이지 케미카를 두 번째 특징적으로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두 가지 종목 상반되는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최근 케이지 그룹주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요. 케이지 케미칼 지난 7일에도 상한가 마감한 바 있고요. 오늘도 장중에 14% 급등, 7%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큰 변동성 없이 실적 규제 장세 예상해 주시면서 케이지 케미칼같이 실적 탄탄한 기업은 조정이 나올 때 매수 기회로 삼아보고 지켜보자고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전략을 더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만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 오늘도 8시부터 골든마우스 전문가님께서 무려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시는데요.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공개 방송은 특별방송은 이제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정말 대단한 섹터이네요. 사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에코프로, 에코프로BM 아니면 LNF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미친 듯한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도 결국에는 바닥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강력하게 상승을 했던 것이 아니라요. 제가 이 에코프로도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은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보유자들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에코프로, LNF 아니면 에코프로BM 같은 친구들이 또 시장에서 안 나오냐? 아닙니다. 그런 종목들, 그런 섹터군들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또 보유자들의 영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섹터를 준비했으니까요. 이 방송 끝나고 꼭 8시 방송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2의 에프코프로가 될 만한 종목 수급 옮겨갈 관련 섹터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에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준비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죠.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8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교환 건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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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만약에 보유 중인데 손실이다. 그러면 조금 가져가 보시는 쪽으로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나 지수 대비해서 많이 조정을 받았다 말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의 전략 매수가에서 담았다면 장기적 관점으로는 보유가 가능하겠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를 지향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2월 8일에 매수했던 핫네트, CBDC 관련 주입니다. 오늘 6,970원 선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3% 난 종목인데요. 핫네트는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종목은 제가 참 아이러니하다고 느끼는 게 5평 수익률으로 15%를 제시를 했는데 딱 15%에서 1,2% 정도 모자라게 계속 그 가격만 딱 오더라고요. 7,000원을 제가 제시를 했었는데 오늘도 6,970원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노란톡방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오늘 지수가 장 초반에 굉장히 흔들렸었잖아요. 오자마자 9시 1분, 2분 이 시간에 그냥 KLM 핫네트 이 두 종목 그냥 방송 추천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 시간 하셔라. 내려오면 다시 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핫네트도 오늘 매도에 대한 전략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이제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전략 받아보신 분들은 그래도 수익을 실현하실 수 있을 거다. 6,100원대에서 매수를 드렸는데 15%에 대한 목표 수익률은 조금 미달됐습니다. 1,2% 정도 미달이 되었지만 지금 내려오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전략을 볼만 하고요. CBDC에 대한 이슈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CBDC가 이제 중앙 디지털 화폐인데 이 중앙 디지털 화폐 앞으로 이제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죠. 지금도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부분 원화에 대한 부분도 이제 다 지폐를 사용하지 않고 그 디지털 침으로 아니면 이제 전자상 거래로 이렇게 이동이 된다. 그런 이슈를 받을 때 키오스크 관련주 그리고 이런 CBDC 관련주 이수율을 받으면서 핫네트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부분이 있다. 바닥 구간에서 거래랑 다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매진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영역이고요. 올라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10%, 15% 올라왔을 때는 차익 실현을 좀 해두시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노란톡방 오시면 그런 전략들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핫네트 오늘 장중 고가 19% 터치하면서 6,970원 선으로 터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내려오는 구간에서 접근 가능하다 말해주시면서 CBDC, 중앙 디지털 화폐 다시 재료가 살아나면서 모멘텀 받을 수 있게 매수 신규 접근 가능으로 이야기해주셨고요. 10에서 15% 상승 시 수입 실현 해보는 것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2월 24일에 매수했던 MS 오토텍입니다. 아까 특징주의서 말해주셨는데 이런 2차 전지에서 자동차 부품으로 테마가 옮겨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추천해주신 종목인데요. 또 어떤 전략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이 종목은 추천드리고 나서 너무 빨리 올라갔었어요. 3월에 바로 올라가면서 목표 수익률 10% 이상 초과 달성을 하고 이 종목은 19%까지 수익률 달성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지금도 저평가 영역입니다.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2,300억인데 보면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조단이에요. 조단이 매출액을 내고 영업이익을 600억, 500억, 900억 이렇게 내는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2,300억? 말도 안 되죠. 기본적으로 지금보다 2배는 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2배 올랐던 가격을 이미 찍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 이 영역에서 거래량 없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지수 밀릴 때 그냥 밀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지수가 반등했다가 흔들리는 영역에서 그래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는 꼭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도 저평가 영역이니까 MS 오토텍은 꼭 은봉 구간에서는 매수 전략을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래량이 많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담는 것은 권유를 드리지 않고요. 조금씩 조금씩 나눠 담으시면 여러분들의 계좌에 충분히 10%, 20% 이상 수익을 줄 만한 종목이니까 자세한 전략은 또 노란톡방 오시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S 오토텍 현대차 기아주 매출처로 두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20% 가까이 수익 달성한 종목인데요. 현재도 수익 구간에 위치하고 있죠. 주가 실적 대비 여전히 저평가 구간인 만큼 응공실 매수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전략주 AS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3월 2일에 매수했던 철강 관련주 경남스틸인데요. 최근 이런 철강, 경기 민감주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경남스틸 뿐만 아니라 달의 철강주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너무나도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대감이 큰 만큼 실만큼도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기대감만으로 올라갈 제가 그런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을 드리지를 않았어요. 사실 실제로 일어날 일들을 그걸 준비하고 종목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남스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앞에 보이시겠지만 이제 제가 목표 수익률 10%를 잡아놓고 지난주에 수익 실현을 했어요. 그런데 참 이게 운이 좋았다라고 정말 그때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 아셨냐. 그러니까 운이 좋았을 뿐이죠.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경남스틸가 정말 정말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 시장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시장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시면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이날이 금요일입니다. 이날이 금요일인데 이제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1% 출발을 하면서 목요일 같은 경우에 또 선물 옵션 동시만길도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도 컸고 금요일 날 또 이제 개파락 출발을 하면서 시장 자체가 하락하는 종목이 한 2천 종목이 넘어갔었고 상승하는 종목들은 상당히 적었던 부분인데 경남스틸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정말 갑작스럽게 이제 주가가 튀어 올랐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표현한 게 운이 좋았다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그 운속 안에는 실적 그리고 재료 바닥이라는 이 삼박자가 쓰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대항봉은 바닥에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남스틸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이제 기업 분석에서 제가 영업이익을 보여드리면서 영업이익이 우상향한다. 우상향 좋은데 이게 주가가 지금 50%, 60% 빠졌다. 고점 대비해서. 근데 뭐가 무섭냐. 이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자리도 이제 우리가 매수에 들어가는데 이런 자리에서도 매수에 들어가는데 지금 주가가 12,750원에서 3,000원까지 떨어졌다. 근데 우리가 가만 봤더니 실적은 꾸준히 우상향을 해주고 있구나. 근데 단지 주가만 싸졌네. 가격만 싸졌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 회사가 망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주식이라는 게 확률을 높이는 확률을 높이는 항상 매번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률 높은 싸움에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이 경남스틸은 그거에 부합을 했던 종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운까지 맞아 떨어지면서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바닥, 실적, 그리고 재료까지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스틸은 수익률 달성 완료한 종목입니다. 매출과 실적이 우상향 나오고 있는 점 짚어주셨고요. 주가는 그에 비해서 고점 대비 50에서 60% 조정받은 점 또 상승 시기가 부합되면서 이렇게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한일화학과 위니아에이드, 또 GS인데요. 중국 관련 모멘텀 묶으면서 한번 같이 AS 진행해 볼까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경남스텔도 마찬가지로 중국 관련 리오프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금 유동성이 많이 없는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또 긴축을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정말 정말 역사적이었습니다. 75BP를 4번 연속 연상,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속으로 인상을 했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불과 작년이네요. 그렇죠. 정말 깜짝깜짝 놀랐던 시대였던데 작년이었는데 우리가 미국만 보면 안 됩니다. 미국만 보면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경제대고 2등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도 같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려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긴축을 해서 이 돈들을 이제 걷어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심산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니죠. 중국은 뭐냐. 나는 우리는 경제를 살리겠다. 경기를 풀겠다. 약간 이런 상반된 모습들을 두 국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도 미국도 미국이지만 미국도 미국이지만 중국도 중국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제 입장에서 지금 한일학도 그렇고 경남스텔도 그렇고 위니아이드도 그렇고 아니면 GSE 같은 경우도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중국과 좀 많이 연관이 돼 있는 리오프닝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종목들을 제가 편입을 시켜놨는데 왜 그러냐. 이게 지금 부각을 받지 않으니까 싸니까 왜 주식을 제값 주고 매수하기 싫으니까 사실 가치가 변하지 않고 단지 가격이 싸졌을 때는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치가 변하지 않았는데 그냥 값이 똑같으면 저는 별로 좀 매수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싸면 쌀수록 더욱더 큰 이익을 또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 이후 종목들 같은 경우에 되게 비슷합니다. 비슷한 맥락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좀 넉넉하게 매수를 하셔도 되는 구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손절가도 잡아드리고 아니면 목표 수익률 그리고 가격 전략들은 다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일화학도 그렇고요. 아니면 위니아이드도 그렇고 GSE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우리가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내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종목들 골든마우스 종목들이 부각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이거 진짜 가긴 가는 거야? 아유, 언제 가? 그런데 경남스틸 같죠? 네, 그렇죠. 운 좋게 같죠? 케이지 모빌리언스 같죠? 네. 운 좋게 같죠? 네. 갑니다, 여러분들. 결국 중요한 건 실적 바닥 재료예요. 이 삼박제가 맞아 떨어지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LNF 이 종목들도 정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부각을 잘 받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크게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았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종목들, 좋은 종목들을 잘 담아가고 모아가고 했던 투자자분들께서 오늘날의 주인공이 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 한일화학도 그렇고, 위니아이드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무난하게 담아가실 수 있는 구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매수를 하실 필요 없고 천천히 보시면서 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노란톡방에서 이 친구들 언제쯤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도 되나요? 이런 세밀한 전략들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에도 많이 참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SE도 보게 된다고 하면, 아휴, 금진님, 겨울철이 다 끝났는데, 겨울철이 다 끝났는데 이거 그냥 하락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결국 이 천연가스, 이 원자재 같은 경우에도요. 그래서 중국 지금 PMI 지수가 11년 만에 최고치로 지표를 찍었습니다. 이 PMI 지수가요. 그렇다는 건, 그리고 오펙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중국에 올해 석유 수요 전망이 늘어날 것이다. 이 천연가스도 같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런 종목들 보면, 아휴, 진짜 안 갈 것 같은데, 안 갈 것 같은데. 그런데 갔습니다, 여러분들. 가요. 결국 바닥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차분히 좀 모아가시는 전략을 사용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일화학, 위니아, 에이드, GSE 관련 3가지 종목을 한 번에 AS해봤습니다. 중국 관련 리오프네임 종목으로 시장 관심이 다소 떨어진 소외된 시기에, 저가 매수 관점에서 추천해주신 종목인데요.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좀 외기를 가시고 계시죠. 실적이 탄탄하되, 저점 매수 가능 종목, 여기에 재료 나올 시 시세 분출될 종목으로 추천해주신 만큼, 조금 더 보유하고 계시면 상승 여력이 있다고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전략주, 자세한 매수, 매도 타이밍 더 알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들어오셔서 자세한 전략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백승화 대표님의 오늘의 전략주 들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사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후를 가져올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이걸 오늘 추천주로 내봐야겠다. 그리고 원래 요즘에 제가 이렇게 당장 감세를 보인 종목을 상한가 추천주로 내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최근에 시장이 많이 안 좋았던 것이 사실이고, 지수가 흔들리다 보니까 종목들이 굉장히 오른 종목들이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온 캔들이 또 의미 있는 캔들이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종목은 SFA 반도체를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SFA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7,500억 정도, 그리고 매출액이 6,000억대를 기록하면서 기본적으로 실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실적이 없는 종목들을 추천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정말 거의 없고, 바닥 구간에서 오늘 엄청난 거래량이 형성이 되면서 17%, 고가 마감 24%였는데, 17%로 완전 종가를 마감을 해줬고, 거래량이 실렸다는 부분에서 봤을 때 내일 당장 움직임이 또 나올 수 있다. 이거는 단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영역이고, 제가 사실 이런 종목을 원래 도전 상한가로 가져오는 경우는 많지가 않은데, 최근에 또 추천주들이 떨어진 종목들도 있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단기로도 수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챙겨드려야겠다. 방송 추천주로 좀 강한 정보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지금 SFA 반도체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를 밀겠다라는 이야기를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이 반도체 부품주들,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테마 자체가 많이 움직이는 모습도 있었다. SFA 반도체 빼고, SNS텍, 가원칩스, AD테크놀로지, 전반적으로 다들 좀 강세를 많이 보였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강세를, 상승세를 보였던 것이 SFA 반도체고,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을 봤을 때도 굉장히 강세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아직 저평가가 되어 있는 영역이다. 6천억, 7천억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 시가총액 7천억 배 초반이고, 좀 올라올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 종목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목표가는 여기서 한 15% 정도, 10%에서 15% 정도 사용하는 목표가, 5천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수익률은 일단 기본적으로 10%, 그리고 15%까지도 노려볼 만하지만, 일단 10% 노려보고 대응해 보겠습니다. 당장 내일도 10% 달성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셔서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이제 4,2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반도체주 강세가 나왔습니다. SAP 반도체, 오늘의 전략주 꼽아주셨는데요. 의미 있는 양본캔드에 나오면서, 바닥 구간 거래량 터지면서, 장중 24% 급등, 1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도 상승 움직임 예상해 주시면서, 다만 단기 투자 관점으로 목표 수익률 10%, 그리고 가격 전략 말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제가 계속해서 중국 리오프닝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미리미리 선점을 하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참,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선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싸요. 아니, 지금 안 사면 언제 살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장이 오히려 좀 빠진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기분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종목을 이렇게 또 싸게 살 수가 있다고? 진짜 너무 좋다. 진짜 너무 고맙다.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영업이익이 또 306억, 그리고 전년 대비 49.3% 증가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실적은 늘어났는데, 주가는 되게 어떻게 보면 오른쪽으로 기고 있는, 행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모아가시면, 사실 큰 리스크 별로 없이, 리스크 없이, 되게 야금야금 모아가시면서, 좀 높은 수익률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위니아에이드 아니면 한일화학, GSE를 말씀드리면서, AAS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펙에서, 오펙에서 중국이 올해 석유, 이 석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월에 제조업 지수, PMI가 11년 만에 최고치를 찍어주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기대감만으로 가는 그냥 모멘텀이 아니라, 지금, 지금 현실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점차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께서 좀, 모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시장 조정 시 종목 저가 매수의 기회를 3자 말해주셨습니다. 다만, 실적 받쳐주는 종목에 한해서인데요. 실적 증가하고 있으나, 주가 저평가된 LPG 관련 주, 중국 리오프닝 테마에 속한 종목입니다. 이렇게 모아가는 전략으로 세워보자, 이야기 들어봤고요. 더 자세한 전략을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방송 직후입니다. 오늘 8시부터 골든마우스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무려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십니다. 어떤 주제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제가 목표 수익률을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목표 수익률은 10%입니다, 여러분들. 10% 목표 수익률 10%로 잡아드렸고, 이 무방 주제 같은 경우에 정말, 이렇게 에코 프로, 에코 프로 비엠, LNF 2차 전지처럼 갈 수 있는, 이렇게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섹터군이 있다고? 저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에코님도 다음에 또 방송이 있으시군요. 네, 그렇죠. 아쉽습니다. 네, 저는 아쉽네요. 저도 못 들어와서. 제가 또 이제 메모장으로 이따가. 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이제 또 8시부터 특별 방송을 하는데, 그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절대 놓치지 마시고, 도대체 어떤 섹터고, 어떠한 종목일까, 또 궁금해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시장은, 시장은 항상 힘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살아오면서 들었던 말들이 매년 힘들다. 매년 경제가 힘들었고, 작년에도 힘들었고, 올해도 힘들었고, 내후년에도 힘들었고, 항상 경제는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무너지는 기업들도 있었고요. 그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다시금 일어서고, 어떻게 보면 큰 성벽을 세웠던 기업들도 있습니다. 참 이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지금 되게 힘들어요. 긴축이죠. 맞습니다. 긴축이고 돈을 걷어들이는 시기예요. 그러면 무너지는 회사들이 나옵니다. 그에 반대로 또 현금이 흘러가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 업종과 그 섹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8시에 여러분들 방송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부흥을 보였던 기업 테마는 항상 있었습니다.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수 있는 종목 테마에 대한 주제로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